안녕하세요. What the wing 21! 반갑습니다. 21의 CL입니다. 안녕하세요. 21이 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여자 아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21의 막내 민지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즐거우세요? 저희가 정말 한국에서 오랜만에 무대를 갖게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 글로벌 투어를 들고 있어서 해외에서만 거의 지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무대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세명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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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소리 질러주신 거죠? 확신하세요? 네! 동화! 네! 그럼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도 또 하네! 민지씨. 민지씨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저도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도 오늘 화끈하게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계속 즐겨주실거죠? 안 놀면 우리 갈 거예요 다음 곡 가볼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